자 여기도 스폰했으니까 레이더 바로 키 하유하유 1차 사플 여기 인텔 나와요 너무 조용하네 레이더 안 떴나? 안 떴나 보다 레이더 안 떴으면 계획대로 알람 울리고 고 진통제 먼저 먹고 근데 알람 울리고 고는 좀 위험한 것 같고 설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위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설치를 먼저 합시다 봄적이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설치해 여기 아 다 한다는 게 더 슈보네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Da, Da, Da 자 파워 올리고 달력과의 경험 그 뭐지? 스텔만 가리 차면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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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뛰어 달려! 코잉! 저거 뭐야? 코잉! 도스 아니야 저거? 아니면 레이더 아니야? 아 스케이브구나 미친 스케이브가 지키고 있어 자 단발 모드 어 이거 지금 몇 마리야? 야 너부터 빨리 죽어 그 다음에 빨리 푸시 넣어서 어? 잠깐만 저거 레이더 같은데? 어이 여기 레이더가 있어 이런 이씨 설치부터 빨리 어디서 설치? 더 안쪽인가? 여긴 2 shit 알까? 이제 Л이 haunted 왜? Nej 20 일 20 날 20 날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밤둥 나 내 총을 맞아가지고 반둥이 이렇게 심한 여기 있는 것도 빨리 정리하자 unw' 어? 어디 갔지? 레이더 3마리 잡고 캠프도 개많고 왜 이렇게 팍 세게 꾸지? 여기였구나? 지하에 또 들어가야 돼 배를 한 번 더 누르고 올까? 수술은 수술캣이 없죠? 팬티가 조그매해서 수술캣을 들고 다녀줄 거 없네 진짜 과나출혈이 없나? 우샹카를 너가 쓰고 있니? 아닌데? 넌 너구나? 가방을 어디다 숨겨놔야지 좀 모르기 편하려나? 어차피 지하 가야돼 여기로 가자 아 여기가 좋겠다 이쪽 지하 아우 스캣을 왜 이렇게 많이 아우 왜 이렇게 스캣이 많아 스태미나 좀 채우고 다시 한 번 더 이거 무슨 벨 아 레이더 착할 생각이 아닌데 무슨 레이더 착이 돼버렸어 스태미나 차나? 차네 시청자 이 쪽이다 라고 알려준 건가? 여기거든요 이쪽이란거 알려주네 내꺼 갖다 보험처리하고 이제 탈출만 하면 되네요 기차 레이더는 필요없어요 지하레이더 지하레이더 5킬 탈출 성공! 아 너무 힘들었다 이번 판 레이더 3마리에 스캐붙 6마리 아유아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